너네가 뭐 준비한 거 아니었어? 공룡이 준비한 거 아니었어? 떡대가... 삼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, 해보세요. 에? 뭘요? 운이라도 띄워주고 해, 운이라도! 고양이로 삼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고양이는 어쩜 그렇게 귀여울까요? 양... 양도 어쩜 그렇게 귀여울까요? 귀... 이빨 좀 보세요, 누구런 거. 네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얜 도대체 언제... 야 삼행시 누나 잘해? 누나 잘하냐고! 어? 해봐. 누나 잘해 삼행시? 아니 이거 그러면 삼행시 잘 못하고 190만 유튜버 하든가. 그럼요. 컴퓨터로 삼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컴. 컴먼. 퓨! 큐리파이! 우와... 5천만을 꺼낼 줄은 몰랐는데? ㅋㅋㅋㅋㅋ 야, 1억이야 지금 이제. ㅋㅋㅋㅋㅋ 야, 에이, 야. 웃잖아 저기 봤지 너 뀨야 웃는 거. ㅋㅋㅋㅋㅋ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군요? ㅋㅋㅋㅋㅋ 음료를 마시다가 아이쿠! 하고 엎질러 버린다든가. 뭐 그런 것들. 이제 그런 순발력이 필요한 것들을 어 저희가 만약에 게임을 크리어하지 못하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. 참극. 실제로 벌어진다고요? 엎어야 돼요? 아 예예예. 실사로요. 네? 인증샷을 찍어야 된대요. 네 인증샷 찍기로 하는 거예요. 그니까 게임을 잘하셔야겠죠? 덕개님? 저 키보드 바꾼지 이제 3일 됐는데요? 그럼 안타깝게 됐네요. 어쩌라고요. ㅋㅋㅋㅋㅋ 내 키보드도 아닌데 말이에요. 아무튼 밑에 남은 시간 안에 그니까 미니게임이 짜잘한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거 잘하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누나 처음 봤을 때 저러지 않았는데. 뭐라고? 아니, 누두 누나야 이제. 야. 야. 느그동생 일로와. 느그동생 가래, 느그동생. 너네 둘 다 누구 동생인데? 우리 동생이 어딨어? 내 방도 이렇게 넓었으면 좋겠다. 이건 너무 넓지 않니? 어? 커피가 쏟아질라 그러던데. 헐. 헐. 다 마셔 그전에. 마셔 마셔 마셔. 빨리 마셔. 나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뭐가 좋아. 너무 뜨거웠다. 어? 뭐야? 야 시간 가면 해. 시간 가면 해. 시간 가면 해. 시간 가거든. 바보야. 시간 아직 안가는데. 시간 아직 안갔잖아 누나. 어 그래?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. 멍청한 것들. 제발 빨리. 굿.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 있나? 아니 솔직히 이거는. 야. 우와. 아. 우리 덕기. 무슨 일 있었나봐. 몰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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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다. 아 다행이다. 공룡 역할 아니어서. 큰일날 뻔했네. 아니 그렇게 잘. 맥혔어야죠. 방해도. 방해도 이거를 실패로 치는 거야? 아 그렇게 한다 이거지? 알았어 내가. 알았어 공룡. 아니. 마지막에 꼼꼼히 했어야지. 검수 안 해요? 검수? 어? 책이 떨어지려고 한다고? 뭐야. 어? 뭔데? 뭐야 이거? 이거 뭐야? 헐. 뭐? 아 도깨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넌 오늘 나랑 같이 갈 줄 알아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도깨 제가 눌러줄게요. 이거 죄송해요. 일단 해보자. 컨텐츠라도 죽여보자. 컨텐츠라도.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게 끝났어 이 자식아.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거? 어떻게. 뭐야 이게? 잡은 거야? 뜰 누나? 아. 다 실패한 거야. 아니 이게 뭐야. 뜰 누나 잡았어?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해. 야 우리는. 계속 방해받아. 방해했는데. 야 이건 방해 안 했어도 어차피 못했을 게임이야 이거. 위에가 그냥 책만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? 자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. 그래 우리 이제 좀 사이좋게 좀 지내보자. 하지마. 거기에 잠뜰이 낀다면. 잠뜰이다. 스마트폰 배터리. 0.5% 남았어. 연결해야 되나 보다 이거. 이건 좀 쉬울 것 같은데? 충전이잖아. 응. 스마트폰 배터리 0.5% 남았어? 그것도 뛰어져. 1% 남았을 때. 일단 그거 뜨지 않나? 그니까. 한 10% 남았을 때. 뭐야. 야. 야 니꺼 해. 진짜 죽어. 진짜 죽어. 아 진짜 그거 하지마. 야 적당히 해. 아니 왜 이렇게 뒤틀렸어. 그냥 니나 망하지. 니 혼자 망하다고 망할거래. 야. 셋이서 사이좋게 지내보자. 왜 그렇게 서로 막. 덕계야. 셧듣고 시기하고. 셧따마우스. 저도 안 그랬어요. 저 자식이 그랬어요. 저 자식이 그랬어요. 이 자식이. 이 자식이 원흉이에요. 이 자식이. 램뽑냥이 뭐야. 램뽑냥이 뭐야? 랜선 뽑기 냥이? 아이고야. 맞네. 인터넷이 깨지겠네. 이제. 어? 뭔데? 뭐야 이거. 고양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아래에 설치해보자. 아래에 설치하자고? 여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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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고양이다.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뭘. 제작자 뭐지. 제작자를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제작자를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인형 아니었어 저거? 아니 뭐야. 한대 쳤네. 고양이 실수로. 완벽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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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도 상자 설치했잖아! 나도 상자 설치했어! 밑에다가! 여러분 감사합니다! 뭐야? 왜 나만 성공 안가지? 아 고양이 아래! 아니! 당연히 아이템 액 짜야 하는 거 아냐? 대단한데 공룡 꼬면 랜선 뽑으시던가? 랜선 뽑아보대 제꺼 어? 공룡 목소리? 잠시 디스코드 꺼버리고 공룡이 공룡은 말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싫은 소리로 들려가지고 공룡 아직 말 안 했잖아 저기요? 여러분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공통 벌레 아니아니야 벌레 퇴치야 벌레 퇴치 벌레 퇴치구나 공룡벌레 아니었어? 야 공룡아 저 밑에! 이 밑에도 있어! 공통 미션인데 됐어 잡았어 공통 미션이야 이거?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점프가 풀렸는데 야 빨리 점프가 가줘 빨리 점프가 가줘! 나 지금 3마리나 잡았는데 네 어디 있어? 오! 또 어딨어 어딨어 이 위에도 있는데 이 위에도 이라고? 망했고 이 위는 아예 안돼 야 끝났고? 얘들아 어 끝났는데? 아니 큰거 잡았는데 10개로 안쳐주나? 공룡도 잡았잖아 처음에 그것도 벌레로 안쳐주나? 아이고 뭐야 아아 그만 죽어 죽어라 이놈 아 뭐야 끝났나본데 아니 이 방에서 끝인거 같은데 Park 어 봅시다 각자 방이 어떻게 왠지 잠뜨래봐 lodge 멀쩡한데 DS 아니 고양이가 근데 그거 인터넷 인터넷 망쳤네 Commons 근데 이게 더 좋은데? 난 그냥 컴퓨터 안하고 고양이랑 놀고싶어 누나 근데 날파린 왜있어 날파리가 어딨어? 여기 날파리는 왜 있어? 날파리야? 날파리 아니야 이거? 아무리 봐도 날파리인데? 책도 쓰러졌네 책이 쓰러졌는데 일단 자 다음 응응 이거 내 방이네 너무너무 깔끔한거 보니깐요 야 얘는 잘들어오잖아 인터넷도 그냥 진짜 멀쩡하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우리 덕기꺼 너무너무 깔끔한게 제일 중요하네 덕기야 이거 실제로 해야되는거 알지? 나 책 지금 쓰러뜨릴게 야 야간치잖아 야 야간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갈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책상이었습니다 네 이게 1탄이에요 뭘 얼마나 더 망쳐야 직성이 풀리겠어 어 화장실인가? 아이고야 내가 안 했다 장실 장실 화장실에 티티가 욕조에 있는데요 이게 괜찮은가? 덕기 공룡이 있어도? 아 티티가 옷을 전부 다 입고 있군요 이건 캐릭터 티티야 아니야 옷을 다 입고 있는 티티야 병기 위에서 손이 미끌졌어 내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폰을 왜 하세요 병기 위에서 내 말이요 그래 우리집 화장실 이렇게 안 넓어 아 이게 이거구나 아 해봐 어떻게 잡는대요 이게? 그러니까 떨궈질 때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거야 오 됐다 우와 뭐야 뜰리면 됐다고? 뭐야 됐다고? 아 그게 쟤야? 얘는 봐봐 너네 한 번에 못 잡아서 그래 핸드폰 떨어질 때 그 딱 거기 작업 때쯤 왔을 때 딱 눌렀어야 되거든 아니 화장실을 왜 휴대폰을 들고 가 야 당연히 들고 가지 누가 안 들고 가 요즘 시대에 아니 샤워할 때 들고 가진 않잖아 아니 응아 할 땐 들고 안가? 아니 응아 할 때 들고 가겠지만 샤워할 때를 왜 들고 가 거기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만해 다음 거는 뭘까요? 그럼 병기에 빠뜨린 거야? 어 치약 뚜껑이 개수대 들어갔어 서둘러 꺼내야 해 어쩔? 그랬구나 엄마 부르면 되는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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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오? 어 뭐야 못 좀 쳤 아 여깄다 아 안돼 어떻게 올라 까악 됐다 아 야 야 야 야 어디다 아 됐다 쟤 쟤는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하네 와 1초 남기고 하네 이거를 대단한데 훗 이 정도는 엄마 없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와 나 진짜 1초 남겼어 2초인가 1초인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 이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 나이 26 훗 너네 뭐해 세면대 왜 빵꾸 뜰어 치약 뚜껑 찾으러 떠나는 중이야 갔다 치약 뚜껑 오케이 다음 샤워기 설정 안 바꾸고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 어? 물이 빨려가는데 이러면 살려줘 저기 그 말은 샤워기에서 물이 나왔던가 무슨말이지 말을 이해가 안되는 아야 호오오오오오오 나고 Поэтому 야 라고 야 나도 терри어 보내주건 뭘 해줘 야 밖 을 자고 아나 tror 아나 아니다 밖에 있었다니 까요elling og 세미 성공 근데 쌤이 성공이야. 아니 시도는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? 쌤이 성공이 어디서 다 실패했지. 야 니가 알아서 TP에서 들어왔어야지. 아 뜨거운 물이야 빨리 미지근한 물. 어쩔. 어쩌라고. CT가 샤워하는 거면 굳이 그렇게 안 지켜내야지. 36에 가까이 맞추라고? 아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구나. 아. 36인가?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. 왜 이렇게 안 내려가? 아 씨 이거 공룡 수치구나. 아 나 수치를 잘못. 쟤 올리고 있었어. 야 벡터씨 끓는 물이야 쟤. 뭐 라면 끓이니? 티티 미안. 불닭 괜찮. 불닭도 괜찮아. 티티. 야 뭐야. 결과 발표시가 오. 나 잠시만. 나 성공한 게 뭐가 있지. 내가 성공한 게. 박사장실에서 티티님은 죽었겠는데. 시체로만 있겠는데. 덕혜 화장실에. 티티 빨개져 있을 것 같은데. 이거 아니야? 일단 내 방은 아니구나. 아이고. 물 샌 거 봐. 아이고. 뭐야 이거. 왜 물이 샜지 바닥에? 아 그 레버 못 땡겨서. 아 그거는 또. 그래도 조금 반만 샜는데. 야 그래도 이게 내가 제일 안 샌 거 아니야? 근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하지 뭐. 휴대폰은 틀림 잡았잖아. 근데 얘 왜 아직 위험해? 아직 아직 위험해. 야 이상하다. 잠깐만. 야 나 분명히 잡았다. 이거 뭐야. 여기는 뭐 물 정상이고. 뭔가 근데 다 하나씩 나사가 빠졌다. 야. 아니 그래도. 치약도 됐고. 세면대도 괜찮고. 티티도 살아 있네 나는. 됐다. 살아 있네 뭔가? 살아 있네. 난 오케이. 나는 하나 빼고는 다 괜찮게 했던 것 같아. 다음. 으으으. 으으. 똥은 안 썼는데. 그냥 무 ваши 호vänd toma. 아 오케이. 첨벙첨벙 누워가지고 야 거기서 무서운데 거기서 어떻게 수영을 해? 그러진 마 다행히 공룡이 티티도 살아있고 계속 티티가 살아있다 강조하냐고 치약 뚜껑 잡았고 다음 거에서 티티가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한데요? 가보도록 할게요! 삐용! 오 예! 어깨화장실 여기 지옥인데? 아이고 이거 모양이 좀 잘못됐는데? 어 어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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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악마 티티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뭐가 나쁘지 않은데요? 나쁜데요? 너무나 나쁜데요? 덕계가 손해본 건 없잖아 그쵸 덕계야 덕계야 네 그거 해야죠 뭘요? 너 휴대폰 여기 변기에 빠뜨리는 거 저 솔선수범이라고 공격 먼저 하면 할게요 뭘 해? 형이 먼저 하면 할게요 형기에 이거 빠뜨리는 거 형기에 이거 빠뜨리는 거 어 같은가 보다 티틀이 왜 이렇게 비율이 좋아졌지? 도대체 야 목이 생겼어 쩐다 비율이 좋아졌네 얼굴살 왜 이렇게 빠졌냐? 요새 운동하다니 되게 많이 빠졌다 얼굴살이 위아래로 다 빠져? 저렇게? 어? 어? 화격세일? 먼저 사는 거 음 이것도 개인전이구만? 아야 소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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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 소리야 니네가 쇼핑카트가 저기까지 날아가면 안 되는데? 뭔 소리야 이건 또 나나나 쇼핑카트 쇼핑카트가 저기까지 왜 날아가? 아 뭔가 쇼핑카트 이것도 멈추는 건가 봐 어디서 어? 뭐? 으아아아하 çık 으아하 아하 멈추는게 이게 아니었나 형? 어떡해야 멈추는거야? 우리가 이긴거 아냐? 쟤는 легко 우리가 이기는 뭐야? 뭘 운긴 우리는 재밌었잖아 뭐죠? 야 나는 재미도 있고 니네도 재미 챙기고 실력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어때? 계산대에 동전을 떨어뜨렸어 빨리줍자 민망해라 뭘 민망해 그정돈 기다려줄 수 있는거지 선진시민의식으로 말이야 어머? 뭐야 나 됐어 한 번에 뭐지? 야 너무 쉬운데?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너 낯땜 덜 받아서 된거잖아 야 덮개 다시해 아 무슨 말이야 그 어떻게 해야만 성공만 하면 됐지 공용도 낯캠 덜 받아서 했어요 공용도 제가 봤어요 얘네 야매로 했구요 이미 시간 끝났었어요 아 난 시간 안 했는데 아 진짜 덜 본 장이 있는데 뭐였더라 시간이 없는데 야 무슨 마트 문닫기 한 10분 전에 와서 시작했나봐 장보는걸 감자 닭고기 수박 6번 넣어라 연어 음 감자 닭고기 연어 수박 탁탁탁 넣었어요 야 야 야 나는 들고왔거든 우리가 이겼다 야 수박 못났다 야 닭고기 수박 가져왔어요 아 못났다 수박 아 수박 수박 진짜 물 넣은게 없는데 감자 수박 감자 수박 감자 수박 흰동가리 수박 감자 샐러드 해먹어야지 야 흰동가리 먹지마 안 돼 결국 장보기 실패했어 이거 궁극적인건 장보기일텐데 야 근데 나 궁금한게 덜 본게있다 해놓고 다 보면 어떡해 4개를 그러니까 그날 볼거를 다 봤어 도대체 본게 뭐야 도대체 본게 뭐야 본게 뭐 응 결과를 본대 오케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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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닫았어요 이것도 순발력 아 카트에 세일 겨우 담은 한우가 있구요 네네 그리고 상자도 멀쩡하구요 하지만 장바구니에 어 야채만 가득 들어있네 아 이걸 다 보면은 뭔가 다른 것들도 있는건가 어 그런가봐 오 그래 근데 여기는 쌍둥이 분들이 하시는 마트인가봐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 모양이지 망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은 두 분 방은 둘 다 다 실패해가지고 같이 본다고 하네요 어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정말 대박이에요 와 손해배상 청구는 음 공룡쪽으로 해주십쇼 여기에서 월드에딧을 쓰다가 흔적을 남겼어 월드에딧 쓰다가 흔적을 어 지웠다 지웠는데 야 순발력 아주 좋아 야 이거 화난거 봐 야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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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못 쪄가지고 화내셨네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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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좀 죄송해요 이거 계산은 뜰림이 카드로 할거에요 왜요? 쌍둥이가 아니라 친구 마트가 되었다 달라졌어 저기 야 니네 여기 난리 났네 이거 너네 깜빵 가겠다 근데 여기가 더 개성있지 않아? 깜빵 엔딩 깜빵 엔딩 근데 여기는 약간 사람들이 신기해서 와볼거 같아 이 마트는 아니 그건 니네 같이 이상한 애들만 그런거야 얘들아 너네를 세상에 그렇게 견주지 말았지 깜빵 엔딩으로 우리 공룡님 4행시 해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4행시를 시킬줄 빵 방송이라고 진짜 막 하시는군요 앤 앤 앤 띵 띵 마지막으로 마트로 덕기님 2행시 해보겠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저에게 3행시를 시킬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트 트랄랄랄랄랄랄라 야 나 깜빵 왔어 진짜 뻔하게 재미없다 저기 너 깜빵 왔니? 나 깜빵 왔어 안녕 누나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순발력 게임이었구요 흐접 둘과 잘하는 사람 한명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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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녕 그래 내내